오늘 들었는데 안기였어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죠? ears 한번 써볼까요? 연필 챙겨 오시구요 받았네요 ears 오케이 잘 썼구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sound 네 안녕히 가세요 we can hear sound with our ears ears 오케이 그 다음에 다리들 legs legs 써볼까요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 한테 초콜릿 꺼내 먹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왕벌은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the queen bee has six legs the queen bee has six legs legs 오케이 그 다음에 던지다 음 음 음 음 음 음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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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볼까요? throw 와우 우와우 throw 오우 그래서 그는 창문에 돈을 던졌다 keep throw a stone at the window keep throw a stone at the window keep throw a stone at the window 조금 잘못됐네 나중에 고쳐놔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신체몸 body 써볼까요? body 응 body body notion body 써볼까요? body 잘 썼어요? body body 오케이 그래서 그의 몸은 문신으로 가득하다 body body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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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attoos okay 그 다음에 전화 전화 걸자 텔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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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텔러폰이야 텔러 쓰고 폰 쓰면 되겠네요 텔러폰 텔레펜? 텔레펜 됐네 arded ㅇㅋ 그래서 텔러 그 다음에 pH가 f 하고 똑같은 소리되고요 phones 네 known 텔러폰 두 번 쓰세요 텔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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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는 왜 빼나요? 하고 그래서 그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라이브라고 읽으면 생방송인 이란 뜻이고요. 리브라고 읽으면 살다가 되고요. 이겁니다. 라이브라고 읽으면 생방송이란 뜻이고요. 리브라고 읽으면 살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 찾아 모르겠다. 뭐라고요? 찾아 써볼까요? 찾아 오케이 네번 쓰세요 킥 네번이요? 네 킥 소리 내면서 한번 쓰세요.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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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더 도어 오픈 오픈 더 도어 6월 6월은 더의 라 뜻인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얼굴 내가 문 좀 열 수 있을까요 말고 오케이 얼굴 페이스 써볼까요 오케이 잘 썼네요 세수해라 wash your face 씻어라 너의 얼굴을 그 다음에 코를 골다 snore 그렇죠 snore 써볼까요 snore 오케이 어디 보자 우우 잘했네요 나는 코 골지 않는다 내가 잠을 잘 때는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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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 sleep I don't snow when I sleep when I sleep when I sleep 오케이 그 다음에 듣다 그 다음에 듣다 hear hear 써볼까요 hear 그건 그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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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에고요 한 토끼고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 씁니다 here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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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ou hear you hear that sound 갈수록 이상해져 did you hear that strange sound did you hear did you hear did you hear wha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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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trange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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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눈들 눈이요 예 eyes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볼 수 있다 나의 눈을 사용하여 I can see with my eyes I can see with my eyes 음 응 음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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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오픈 써 오픈 오픈 네 그래서 열다가 뭐냐 오픈 더 두어는 문 좀 열어 달라는 얘기고 열다가 뭐에요 그래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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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제발 창문 좀 제발 창문 좀 열어라 여기 안에 덥다 맛이 나다 맛보다 테이스트 써볼까요 오 잘했어요 쓰기가 많이 늘었네 오케이 제가 그 치즈 한 조각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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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코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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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코는 노이즈죠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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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없는 S소리를 왜 해? 노래하다 Sing 써볼까요? 오케이 잘했네요 그런 노래를 매우 잘 부른다 Very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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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뭘까요? 음 뜻이 뭘 것 같아요 매우 잘 Very well Very well Very well Well Sing 오케이 그 다음에 Alarm 써볼까요? 오케이 아깝다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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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 번 쓰세요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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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나의 방 친구의 잠용종 수계는 시끄러워요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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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픽 써볼까요? 스픽 소아 스픽 스픽 오케이 그래서 두 번 쓰세요 세 번 쓰세요 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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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패크가 아니구나 스픽 스픽 그래서 그냥 세번 적으라니까 적는게 아니고 다음번에는 안틀려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적어야 되겠죠 나의 친구는 한국어를 매우 잘 말하지는 못해요 아까도 가르쳐줬는데요 여기에서 숨시다 오케이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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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시다 breathe 오케이 써볼까요 breathe 숨시다 breathe 써보세요 breathe 오케이 그래서 breathe겠죠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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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번 적으세요 breathe bleed가 아닌거고 breathe breathe 어떤 동물들은 허파로 숨을 칩니다 some 오케이 그 다음에 입은? 입은? mouth 써볼까요? 니가 미쳤지? 마우 그렇지 이제 썼네요 마우 그 앞에 오우가 아웃으로 그쵸 오우가 아웃이죠 그 으 아웃을 그 으 아웃을 내가 아웃을 알기 때문에 마우스 쓰실 때도 M O 그렇지 오우가 아웃 소리난다 하니까 쓴거같이 아웃을 알기 때문에 아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보시나 오케이 너의 입속에 음식물이 가득한 채로 말을 하지마세요 don't talk talk with your mouth full of food 오케이 여기 talk 할 때 L이 소리 안나요 don't talk with your mouth full full of food okay mouth mouth okay 네? 그 다음에 모모와 함께 모모를 가지고 with 그냥 함께구요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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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with with 틀렸네요 with okay 네 번 씁니다 with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를 가지고서 with you can play with my toys with 뭐라구요 okay 그쵸 진영 또 힘 떨어졌어 with 장 떨어진건가요 okay 걷다 walk walk 써볼까요 다 썼나요 다 썼나요 오케이 그래서 네 번 적으세요 walk walk 여기도 talk처럼 a 소리난납니다 walk talk 가 아니고 walk talk walk okay 우리는 학교까지 걸어갑니다 we walk to school we walk to school walk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치고 배나세요 네 알 Wha 여깄어 씌 Indian unwilling 이렇게 하시는 남자들 che으니 하면서 되ола 잡았다 마이빌 오 2 오 가는 야 왜 travelled 감사합니다.